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기도 안 차는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거를 얘기만 놓고 보면 믿기 힘든 겁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살면서 이런 쪽으로 진짜 집안 재산 다 말아먹고 폐가망신 혹은 그에 준하는 얘기들을 주변에서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어도 이혼을 하니 이런 것들 말이죠. 일단 봅시다. 제목. 은행에서 돈 수천만 원 대출받아 온 걸 하나님의 돈이라면 우리 가족들 몰래 자기 교회에 갖다 처박은 새언니. 주님 이런 시... 아니 이거 얼른 환불해 주세요. 원지. 대출도 11조를 해야 되나요? 이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아직도 생각을 하면 너무 화가 나서요. 당시 집을 새로 짓느라 은행 대출을 몇 천받아 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새언니라는 사람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라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출받은 돈도 결국에 주머니에 들어온 소득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11조를 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새언니가 우리 가족들 몰래 11조랑 건축 헌금까지 대출금액의 4분의 1을 교회에 줘버린 거예요. 그게 들켰고 당연히 들키죠. 결국 말 그대로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나머지 가족들도 다 같은 기독교예요. 그냥 다니는 교회만 다릅니다. 새언니는 결혼 전부터 다니던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 같은 기독교인데도 생각의 차이가 있네요. 아니 대출은 소득이 아니라 그냥 부채 아닌가요? 부채, 빚. 게다가 매달러가는 이제 어쩔 거야. 그런데 그런 대출금에 대한 11조를 또 내라고? 또 옆에 있는 남편이나 시어머니 모르게 그 큰 금액을 교회 건축 헌금으로 내라? 몰래 내라고 했대요. 건축 헌금을. 아니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과연 목사라는 사람이 신도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결국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을 했다는 새언니 그 말 때문에 우리 가족들 모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또 하나님을 들먹이니까 뭐 어쩌겠어요.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저는 이거 몇 년이 지났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분하고 억울하고 이건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한테 바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들의 사고방식은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당신들이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어 교회 성도들이 가족 간 분란을 겪고 싸우고 헐뜯고 서로 저주하고 개박살나길 바라고 있는 건가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 교회 말고 옛날에 다니던 교회 목사의 사모가 저 대학교 1학년일 때 이제까지 성인 됐을 때 하루는 제 입구리를 쿡쿡쿡 찌르면서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건축 헌금을 알바 열심히 해서 낸 적이 있는데요. 당시 저희 집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었고요. 학교도 그래요. 알바랑 장학금으로 겨우겨우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야. 다 아는 사람이 쿡쿡쿡 찌르는 거예요. 뭐하냐고. 예배 시간에 봉투를 하나씩 나눠주고 뭐 건축 헌금이라면 아예 작정을 해서 무슨 적금처럼 언제 언제까지 다 내라. 불입하겠다. 이렇게 약정을 해라. 약속해라. 이러면서 막 강제하고 나눠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학생이라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서 계속 사람을 찌르고 옆구리를 하나님께 바친다 생각해라. 이래가지고 알았다 하고 그냥 작정하고 내긴 했는데 당신은 물론이고 저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참고로 사이비 같은 곳 아니고요. 장로교예요. 또 목사랑 사노랑 전부 다 목회자 중에서 위치가 좀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집에 오니까 엄마가 너도 당했냐? 이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 가족들 다 한 거죠. 다른 집도 마찬가지고. 결국 그 목사 공금혁량하다 걸렸는데 끝까지 인정 안 하고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공격했어? 이러면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주했다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또 워낙 유명한 사람의 사위라 선교사고로 돼가지고 외국으로 나가버렸어요. 제가 묻고 싶은 건 11종이 건축 환금이니 이런 것들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내는 건가요? 진짜로 그 목사들이 하는 말 이게 다 맞는 거냐고요? 새언니나 목사가 하는 말처럼 우리 가족들 모두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아니 없어서 그런 건가요? 전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의심을 하니까 너희가 그 꼬라지로 사는 거다. 이러면서 옛날 그 다른 목사가 막 뭐라 한 적이 있거든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대출은 수액이 아니라면 아이러스니까 오히려 교회에서 10%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끌 끌 끌 끌. 2번. 이러고도 신앙 유지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니까. 3번. 대출 상환할 때 교회에서 보태주면 뭐 이해하겠습니다. 솔직히 요즘에 보면요. 그냥 교회에서 목사들이 자 양잔물 마셔라. 이거 마시면 영생한다. 이러면 예! 하면서 마실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2단이니 3단이니 어쩌니 엄청나게 싸우고 욕하고 난리인데 정작 본의들 하는 거 보면 하나님 예수님은 안 믿고 그냥 거지같은 목사들만 참 믿더라고. 너무 소름돋아요. 저는 옛날에 그런 거 봤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다면서 서로 목사까고 난리 나는 거. 미쳤다 싶더라고. 4번. 아이코 저런 그 목사 자녀 유학비를 보태줬군요. 오지게 끌 끌 끌 끌. 5번. 한국 기독교를 보면 이거는 하나님을 아니라 목사를 믿고 신으로 받드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제발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되더라고. 딱 보면 그래. 이미 눈까래가 다 완전 마탱이 가버렸더라고. 끌 끌 끌. 6번. 이렇게 당하고도 그 근본적 원인을 의심하지 않으면 쓰는 역시 똑같은 병자인 겁니다. 아픈 사람 말이에요. 7번. 아니 이런 미친. 지금 이게 목사냐. 먹사냐. 그러니까요. 8번. 내가 교회를 몇 번씩이나 옮기다가 느낀 건데요. 설교하는 중에 자꾸 돈 얘기하는 목사들 참 많더라고. 그리고 이런 건, 이런 교회는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가지 마세요. 아니 목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돈 얘기를 왜 하냐고.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직. 남편 월급 간섭해대는 시누이. 저는 결혼 5년차 딸내미 하나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사실 그래요. 저희 시누이가 평소 이것저것 용돈도 많이 주고 장난감 생필품 등 많이 챙겨주긴 하지만 물론 이건 고마워요. 고마운데 막 간섭질 해대면서 사람을 자꾸 짜증나게 만들더라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11조를 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나봐요.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았대? 나 말 안 했는데. 참고로 저희 남편과 집안은 불교. 저희 집은 전부 기독교예요. 어제 대뜸 집 근처에 왔다며 올케 우리 차 한잔 마실까? 이러면서 불러가지고 나갔더니 헐 교회에 돈 갖다 바치지 말고 그걸로 딸내미 뭐 하나 더 사줘라? 뭐 이딴 소리를 하는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거는 결혼하기 전에 꽁꽁씨가 허락을 해준 부분이다. 정말 죄송하지만 아무리 형님이라도 이런 걸 간섭할 일 아닙니다. 이렇게 대꾸를 했더니 마치 이런 말을 해주길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그럼 너도 나가서 돈 벌어와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애를 키우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서 돈을 벌어? 아니 그리고 시댁도 그래. 석가탄신이라면 절에 가서 돈 내고 절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랑 뭐가 다른 거냐? 왜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거냐? 이랬더니 따박따박 월급처럼 내는 거랑 그게 같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 면제를 대고 막 역정을 내는 거야. 너 분명히 말하는데 내 동생이 벌어온 돈 그렇게 네 멋대로 쓰지 마라. 그러라고 주는 돈 아니다. 그리고 설마 내가 가끔씩 주는 용돈까지 교회에 갖다 바친 건 아니겠지? 너 만약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그냥 다 끊는다 지원들 등등등. 이건 뭐 아예 잡으려고 작정을 한 건지 나중 되니까 험악하게 인상 쓰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알아듣게 사랑을 가득 담아 설명을 했어요. 형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저희 결혼할 때 이미 합의를 한 거고요. 무엇보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요. 우리 꽁꽁이한테 너무너무 잘해주고 이래저래 지원해주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거 절대 말도 안 돼요. 이랬더니 11조 할 돈으로 애한테 사주래요. 진짜 어제 만나고 왔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루 종일 기분 거지 같아요. 아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냐고. 댓글 1반 아니 뭐지? 스니가 버는 돈은 제로인데 도대체 왜 남이 벌어온 돈으로 11조를 냅니까? 이야 네 남편도 진짜 등신이다. 아니 왜 이런 거랑 결혼해가지고 피 같은 돈을 남의 교회 목사한테 갖다 바치게 만들어? 끌 끌 끌 끌 끌 2반 말 똑바로 하세요. 이건 동생 월급 간섭하는 게 아니라 스니의 그 무개념과 모렴치에 대한 팩폭이라고요. 알겠습니까? 3번 당신이 당신 교회에 얼마를 갖다 바치든 내 상관할 일 아니지만 아니 왜 네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11조를 처하고 계십니까? 할 거면 네가 나가서 벌어온 돈으로 하는 게 옳은 거 아닌가요? 댓글 스니 표시는 없지만 왠지 스니라고 의심되는 느낌의 댓글입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남의 가정사에 이래라 저래라 상관이에요? 자기들 돈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너 뭐 되냐고? 아니 뭐 보태주길 했나? 아니면 그 집 살림을 대신해 주길 했나? 뭘 했는데? 이건 그냥 자기들 신앙이야. 너희들이 감히 간섭할 게 아니라고. 아니 그러는 당신들은 죽도록 벌어가지고 술차 마시고 담배나 펴대면서 감히 남의 신앙에 간나라 배나라 이러는 거야? 어따 들이대? 2번 야 이 대댓글 꼬라지 마라. 이러니까 너희들이 욕을 처먹는 거야. 4번 스니야 이럴 시간에 동네 식당에 가서 알바해서 11조 내라. 대댓글 야 그러면 예수님도 감탄해가지고 바로 천국 가겠네. 끌 끌 끌 끌 5번 야 너 11조가 도대체 뭔지 제대로 알고는 있는 거야? 네가 번 걸로 해야지. 남이 번 돈으로 하는 거 뭐야? 그거 강탈이야. 아니 니네 주님이 남 등쳐가면서 헌금하랬냐 언제? 어? 그런 성경구절이 있으면 가져와 봐. 6번 그래요. 앞으로 신우이가 주는 용돈이랑 선물이랑 전부 다 거절하고 참견도 하지 마라. 이러면 되겠네요. 근데 또 그렇게는 못하겠죠? 끌 끌 끌 끌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헌금 때문에 이혼한 사람들을 제 주변에 몇 명 봤어요. 어릴 때부터. 저희 동네에도 있었고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 거.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가 그랬을 겁니다. 90년 91년인가 아무튼 그쯤이었을 거예요. 왜 온 나라 난리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휴가한다고. 저희 동네에도 우리 동네라기보다는 옆 동네인데 이제 들려오더라고 그 전 재산을 다 들고 가가지고 옷도 태우고 그래가지고 박살난 집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본 건 아니고 동네 어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옆 동네에 난리 났다고 한 집안. 참 이런 거 보면 이게 세뇌를 하는 사람이 무서운 건지 세뇌를 당하는 사람이 무서운 건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감사합니다.